왼쪽으로 조금 봐주세요. 네, 하나, 둘. 좋아요. 네, 하나, 둘. 요즘 가장 핫한 분이 핫하신 것 같아요. 영화 첫 주연작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감사하죠, 이게. 어떻게 봐주실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게다가 또 축하받으실 일이 있으시잖아요. 이정훈 앵커님과 예쁜 사랑하신다고. 에휴, 그랬죠. 어때요? 연이 늘었어, 이정훈 앵커님은? 연이 늘었어요? 네, 그 뉴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시겠죠? 잘... 모르겠어요. 어떤 분이실까요? 요즘 잘 모르겠지. 최근 너무 바빠서 만난 줄게 됐거든요, 그치? 맞아요. 열여설 질문은 넘어가고, 다음 질문으로 부탁드릴게요. 아... 아... 여행... 아... 어... 네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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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